1세기부터 바울도 3층천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열두 제자들도 그렇고 이분들도 계시록 4장, 5장의 비전들을 보았던 사람들 같아요 그와 같이 1세기, 2세기, 3세기 쭉 해서 한 20세기 전까지 제한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 확실해요 이분들의 전기들을 보거나 이분들의 신앙 고백들을 보면 그랬고 저한 번연 같은 분도 천러역정을 쓸 때만 해도 이런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다 소중한 글들을 쓸 수 있었고 특히 19세기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영적 각성기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을 구체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찬송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들이 1800년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1900년 초까지 그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에 주로 미국분들이죠 작시 작곡을 했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를 불러왔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비엔남에 갔는데 비엔남의 장로교 그룹들 목사님들 한 40명 모시고 같이 이제 나흘 동안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이분들이 귀에 있을 때마다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부르는 찬송들 있죠 거의 그 찬송을 그대로 불러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로교 분들이니까 옛날 장로교들은 소위 청교도 정신들이 있었어요 퓨리턴 그래서 침내교도 그렇고 어쨌든 그 당시에 불렀던 그 찬송이 다 대부분이 그 작시 작가들이 작시 작곡을 한 분들이 저 세계를 올라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 걸 보면 개시록 4장 5장의 이 비전이 그 당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구체적으로 저희 예수님의 제림이 가까이 되는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주석을 하는 분들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웬만한 평신도들도 이런 비전을 4장 5장의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제림이 가까운 그것을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경험을 하는 그러한 지금 많은 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이미 그 경험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요 우리가 볼 텐데요 제가 시간을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11강에서 요한계시록 구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중간에 쭉 못했어요 4, 5장을 거기에 시간을 내가 너무나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구조에 해놓군요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5장까지 이렇게 지난번 시간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지난번 시간을 11강 요한계시록의 구조 1장에서 5장 이렇게 해서 만들고 지금 하는 건요 지금 하는 거는 12강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12강 하고는 요한계시록의 구조 다시 쓰시고 그리고는 6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한 번 해보세요 가다가 또 중간에 잘릴 수도 있지만 안 잘르려고 노력할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하게 돼요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갑니다 이제 자 6장 여기 지금 인을 가지신 분이 누구의 책을 가지신 분 예수님 아니에요 그 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누가의 어린 양 이게 떼시는 거예요 떼시는데 6장에 보면 이제 인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쫙 나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쭉 인을 띄시거든요 인을 띄시면서 이 6장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전 징조들이에요 여기다 쓰세요 재림전 징조들이에요 이제 성경을 이제 이어세요 이제 이거 여기 적고 성경도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여섯째 인까지 쫙 떼시는 게 6장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7장으로 왔어요 여기 7장에 7장에 가서 인을 띄지 않고 요한에게 환상을 쫙 보여줘요 여기다가 요한에게 환상을 쫙 보여줘요 환상을 딱 보여줬는데 무슨 환상이냐면 14만 4천 환상을 보여줘요 14만 4천 환상을 이 14만 4천 의 환상을 요걸 가지고 무천년주의자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은 또 무천년주의자들은 같은 한 그룹으로 묶으라고 그랬죠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은 14만 4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1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상징적 숫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메시아닉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와 상징적으로 보는 거에 또 차이가 차이가 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지금 황 목사님이 어느 쪽으로 지금 드라이빙 하는지는 아시죠? 이게 7장에 여기 7장 여기 보면 7장 1절에서 8절이 이렇게 나와요 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는 7장 9절에서부터 9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여기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여기다 적으세요 이거 지금 요한이 뭘 탁 봤냐면 잠깐만요 예수님이 공중에 공중에 나타나신다는데 거기에 들림 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재림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들림 받은 자들의 모습 공중재림 예수님 공중재림 그리고 들림 받은 자들의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7장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성경 6세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족속들과 그럴 때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배우기를 이방인은 뭐라고 불렀어요? 에트네라 불렀죠? 에트네 에트네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은 뭐라고 불렀어요? 라오이 그랬죠? 라오이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들림 받은 저 올라간 분들이 13만 4천은 거기에 인볼브가 안 돼요 그리고는 이방인들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방인들만 지금 유대인들 14만 4천 유대인들은 들림을 안 받아요 그리고는 7년 환료를 지나가는데 그 비슷한 예화를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를 드려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류들을 보내면서 처음에 불린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눈이 감기고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고 일러치되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하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남은 자들은 이게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게 미안합니다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고 욕을 쭉쭉 쭉 있다가 초대받지 않는 그러면 너희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포하는 이때 보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이방인이 복음에 반응을 할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그래서 보니까 혼인잔치에 이방인들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없고 그런 의미에서도 뭐냐 이 혼인잔치에는 유대인이 없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다시 넘겨가세요 계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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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7장 여기다가 7장 9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이제 6장 7장이 이렇게 끝나요 보시면 6장은 재림전 징조들을 쭉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들어와서 처음 8절까지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들림 받는 장면을 들림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왔어요 8장에 8장 한번 열어보세요 8장 1절에 딱 보면 다들 여썼어요? 8장 1절에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쭐 때 하늘에 약 반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랬으니까 8장 1절이 아까 인이 몇 개 있었어요? 일곱 개 했죠? 일곱 여기 8장 1절이 일곱째 인을 뛰는 장면이에요 인 뛰는 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적이 있다라 하는 거는 우리 태풍이 있기 전에 조용한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제 이제 환란이 7년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환란 전에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째 인이에요 조용한 모습을 거기 몇 분 동안 30분 동안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8장 2절부터 8장 2절부터 쭉 가서요 11장 19절까지 다시 한번 11장 전체 8장 2절부터 11장이라고 그냥 쓰십니다 11장 전체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나팔 일곱 나팔 기간이에요 일곱 나팔 그래서 일곱 나팔 기간을 뭐냐면 이게 전 3년 반이에요 여기 전 3년 반 7년 환란에 이미 들어왔어요 7년 환란에 들어온 것이 8장 2절부터가 7년 환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7년 환란에 이제 시작 여기다 7년 환란 시작이 그러니까 7년 환란의 시작에서 언제 끝나요? 11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11장에서 그래서 9장 10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면 돼요? 7년 아 전 3년 반 이렇게 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인데요 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예요 이제 12장부터 특히 이 12장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장이에요 14장까지 이걸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12장부터 13장 14장의 3장은 뭐냐면요 3장은 지금 전 3년 반 화면을 쫙 보시고는 갑자기 주님께서 묘한에게 여기다 창세전 창세전 예수님의 십자가사건 있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쪽으로 넘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단막으로요 창세전 십자가사건부터 그 화면으로 쫙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쫙부터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3년 반 역 끝날 때까지로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생각해서 쭉 우리 7천년 역사 기억나시죠? 그 7천년 역사를 아주 짧게 쫙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3년 전 3년 반까지 닦아줘요 다시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전 3년 반까지의 역사를 쫙 쉽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석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해석이 쉬워요 십자가사 창세전부터 전 3년 반까지 여기다 전 3년 반까지의 그 파노라마를 쫙 설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장 16장 17장 18장 이 기간이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666 이야기 있죠? 그 666 이야기는 여기 13장에서 이제 나와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암화게돈 전쟁 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런 건 후 3년 반 때 나오고 그리고는 19장이 이 두 개가 뭐냐면 여기다 적으실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17, 18 이제 19장에서는 여기 첫째 여기 뭐냐면 혼인잔치 장면이 성서 성서 한번 열어보실래요? 19장 여기 가로 열고는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10절까지 그리고는 쭉 나가서 여기 하나만 더 해요 예수님이 지상제림 그 다음에 20장 20장 여기다가 20장 여기다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사탄을 불못한 사탄과 타락된 천사들 사탄과 타락된 천사들 불못 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부에 있는 자들 부활 음부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 시켜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심판을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못으로 보내요 불못으로 보내요 던짐 이것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또는 요것을 영원 사망 영원 사망 그리고는 21장과 22장 여기에 신천 신지 이렇게 개수록 22장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